나의 사랑을 심겠다 백 년 더욱이 살지 못하고 언젠가 내려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더러 당신을 위해 살고 싶어 이 세상에 당신을 만나서 짧은 세상을 살지만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당신을 위해 살고 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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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그러면 축하의 말씀은 아까 다 끝나셨고 자 우리 은혜장님 어디 계세요 축사하실 분 끝나셨죠 그리고 은혜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어 지금 직전 아 그러시면 어 이계성 어 우리 박사님이시죠 어 여러분 교육 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이십니다